이 기계가 엄청 비싼 기계래요. 감독님 이거 한국 드라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래요. 한국 드라마에서 이 기계로는 여기선 처음이래요. 레디 액션! 최선을 다해주세요. 영상이에요? 동식 출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러스입니다. 나가라고! 오늘 저는 남편 양정국 씨의 사무실에 처음 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저희 남편. 아주 미남입니다. 글쎄요. 힘들 것 같은데? 유효 5번. 양정국. 이뜨래요. 이뜨래요. 나랑 공무역에 못 퍼즐하답게. 고향도님 이내서 만나기 이슈 없쇼. 꿀티슈요? 꿀티슈. 꿀티슈 이슈 없쇼. 유효 5번. 용남의 시리즈. 양정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BS 이티비. 월화 드라마. 국민 여러분. 지금 진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쩜 상진이 형은 포스터로 저기 정직하게 찍었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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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에 바꾸는. 평가방. 평가방 시리즈.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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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이기 힘든데다. 유효 5번.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 좋네. 전기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해봐야 해요. 15미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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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정국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